IT서비스업체 LGCNS가 소프트웨어 자동개발 방식 MDD를 자체적으로 연구해 금융권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LGCNS는 이 기술을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적용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일일이 코딩을 하지 않아도 업무 흐름도만 표시하면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MDD. 기존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땐 업무 목적에 따라 표준화된 설계 용어를 표시하는 분석 설계 작업과 코딩 작업, 프로그램 테스트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MDD를 적용하면 코딩 작업이 빠집니다. 개발자가 직접 코딩할 경우 조금만 실수해도 소프트웨어 품질에 결함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코딩 작업 자동화로 개발 품질이 향상된 겁니다. LGCNS는 이 같은 MDD 연구를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각종 프로젝트 400여 개의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MDD 방식은 금융권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권 사업의 특성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소한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이 MDD와 잘 맞기 때문에 고객이 MDD 방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시제 지난 2013년 전북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MDD를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은행권은 물론 카드사와 보험사에서도 MD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GCNS는 현재 국내 10여 곳의 금융권에 MDD 방식을 적용한 것에서 나아가 활용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성공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은 해외로 확장할 생각이고요. 국내에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사업까지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LGCNS는 향후 정부 행정 업무 등의 MDD 기술을 제안해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경대TV 정윤영입니다.